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특정한 분야를 거론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업계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축시장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시장 중에서 주말주택을 위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주말주택, 다시 말해서 세컨하우스로 잘 어울리는 35평 복층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으로 잘 어울리는 35평 복층주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빌라 오호리드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1층이 23평, 2층이 12평으로 연면적이 총 35평의 2층주택으로 안방을 포함해서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인 구조입니다. 특히 이 모델은 남쪽보다는 동쪽의 경치가 훨씬 좋은 토지에 더욱 잘 어울리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우선 실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안방을 비롯해서 드레스룸과 팬트리,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방 2와 방 3을 비롯해 화장실과 베란다로 배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방이 남쪽을 향하고 있지만 동쪽이 더욱 경치가 좋기 때문에 거실에서 동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현관을 서쪽에 배치해서 뒤편에서 들어오는 형태이지만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거실과 마주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꽤 안정적인 형태의 평면 구성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건축비만 감안이 된다면 메인 지붕이 11평 남짓의 포치 지붕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허가 면적은 포치 11평이 더해진 총 46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 오리드 모델을 저희 설계템에서 기획 모델로 내놓은 지가 4년이 넘었는데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문의가 올 정도로 주말 주택을 계획 중이신 예비 건축주님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외부 식사 공간이나 바비큐장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거실 앞쪽의 포치 공간은 약 11평 남짓 되는데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개어치 않고 야외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전천후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썬룸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추세여서 11평 포치 공간에 벽을 폴딩도 하나 고정식 창호 형태로 적용해서 썬룸으로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마감재를 살펴보면 이 모델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본식 모던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클래식 주택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이 그대로 노출되는 디자인인 점을 감안해서 지붕재는 리얼 징코로 마감해야 더욱 돋보이는 외관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외장재로는 스타코 플렉스 베이스에 파벽돌이나 고벽돌로 포인트를 준 모델이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감안해서 스타코 플렉스 부분을 밝은색 계열의 세라빅 사이딩으로 마감한다면 더욱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세컨하우스로 탈바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방에서 다용도시를 거쳐서 전면 포치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감안하면 주말 주택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펜션용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델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1층에 방이 1개, 2층에 방이 2개인 구조로 되어 있는 모델이어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35평 복청 주택으로 활용하시기에 공간적으로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평수를 2, 3평 정도 더 추가해서 설계하면 한결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빌라 오리드 모델 어떠셨나요? 일반적으로 주말 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시기 위해서 가급적 규모는 작게 건축비는 싸게 하시려는 경향이 많으신 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향후에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20평 미만의 어중간 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건축비는 1억 5천만 원 내배로 만만치 않지만 실입주자에게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펜션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요즘에는 건물 한 동에 크플룸을 여러 개 넣는 형태로 건축하기보다는 똑똑한 독채 한 동으로 최소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렌탈 비용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